얼마 전에 이제 서울의 한 대학에서도 대학원생이 이제 목숨을 끓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이런 박사과정이나 대학 교수도 가벌관계죠 전공의도 관계도 더 엄할 겁니다 외국도 다 그럴 겁니다 가벌관계인데 그쪽은 좀 합리적일 것이고 우리는 좀 불합리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이번에 전공의들 여러분들 근무조건 근로조건 같은 걸 보게 되면 전문의들이나 의대 교수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도 주어진 시스템하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수긍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후배들도 그런 조건하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무지막지한 제도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 이런 생각이 가지거든요 이게 한국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어제 구리님이 여러분들 이야기하신 바처럼 필수의로 저수가 개선에 해결이 되지 않고 소송 등 법정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로 문제가 특히 필수과 의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번 같으면 의과대학 정원은 일체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하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럼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노마를 시간 가면서 암환자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수술 받을 수 없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서울시내 대형 교통사고가 터지더라도 언급실이 처리할 수 없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공의들을 마구 부려먹는 그런 체제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직접 전공의 과정을 경험하신 지금은 나와서 여러분들 의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장 가는 젊은이들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 의무 대신에 마구 부려먹는 회사 사장이 있는 것처럼 의대 교수도 전공의를 끝내면 전문의 정도 돼서 좀 편하고 해방이 되고 안정되고 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공의를 착지하는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구타도 있고 그랬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건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데 한국의 대학원 구조를 보게 되면 전공의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예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용기 있게 어제 거론했는데 오늘 남긴 글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전공의대 수련 문제가 제가 전임위가 돼서 당직비를 썼을 때 당직비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마 이제 많이 나무랐던 모양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제 권리를 주장한다고 이렇게 좀 옥신각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불합리한 관행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앞에서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이야기가 꼭 같은 이야기죠 전공의에게 지금 수련 시스템이 이러니 이래라 제가 왜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실수입니다 저는 그런 조건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고 사고입니다 저는 항상 합리가 뭔지 나의 입장 나와 대칭된 사람의 입장 제 사람의 제3자의 입장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완전히 맞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수련 제도가 조금 최근에 와서 많이 변질됐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계속 하는 겁니다 당직을 써본 사람은 다 알 건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이란 거죠 그런데 교수님들이 당직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구리님 말씀은 교수도 사실상 전공의를 끝내고 펠로를 거쳐서 바로 그 환경에 교수로 남아서 계속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상황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공의가 나가서 시스템이 저숙하고 그러니 교수가 여러분들 야간 당직을 써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분 말씀은 그러면 사표 내야 되지 않냐 그만두면 되는 일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다른 또 교수들은 훨씬 더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충북대학의 배장한 교수님은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부산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전공보다 상황이 좋다는 거죠 제가 직장에서 혹사당해보고 여러 가지 업무상 불합리가 존재하면 고용주에게 말해야 되고 그게 고쳐지지 않을 경우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하결이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은 사직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얽매여서 그냥 그 나이에 과료하게 되면 결과는 과로사가 아니더라도 거전 단계로 가게 됩니다 과료해 보니까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언급실에 전문의들이 그만두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의들이 왜 그만두면 몸이 망가지니까 그만두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도찰한 거죠 그냥 몸이 망가니까 그냥 몸을 챙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주대학에서 일어나고 천안 순천안 대학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전문의들이 떠나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 보면 정부는 파업을 했다고 전공의들은 무슨 파업이냐 일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는 게 좋다고 사직을 한 거지 이제 이분 말씀은 의사 선배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공의가 옳고 정부가 옳지 않습니다 그 무조건이 맞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고 그다음 병원은 경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전공의와 병원까지는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냉정하지만 옳은 이야기인 거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바이탈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미워스가 아니고 수련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를 기약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인들이 각자가 판단한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병원과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교육보다는 쌍값이의 의사를 부려먹는 데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엔 전공의 수련만 정상으로 마치면 그 분야에 웬만한 진로나 수술을 할 수 있던데 지금은 수련을 마쳐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술기를 배우려고 펠로 전임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가가지고 여러분들 2년 동안 쌍값이 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로 제도에 여러분들 수련체계에서 또 문제가 좀 많고 수련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노한규 원장이 공개한 한 전공의가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내과 전공의들은 내시경 스코프를 구경하지 못하고 외과 전공의들은 충수돌기 절제수를 못하고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쇠골오리프인가 ORIF를 단 한 건도 집도하지 못한 채 출국 졸국합니다 그 분야를 떠나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모시고 있던 교수님들에게 직접 배운 것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 술기가 많습니다 수련은 병원이 염가에 의사를 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로계에서 여러분들 좀 숨지고 싶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제가 수련제도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에 여러분들 모아지게 되는가 하니까 병원이라고 해서 한국의 조직이 아닐 수는 없고 대학원에서 여러분들 관찰되는 대학원 박사과정의 교수하고 이런 박사과정 학생에 관찰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의견을 전공의를 경험했던 의사분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마 내가 50대 중반의 의과대학 교수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당직을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의대 교수가 피해자도 아니고 의대 교수도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확인한 것은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전공의들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 특히 바이탈과 복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왜 낮은 거 하니까 전공의의 가치가 너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의를 지망했던 사람이 추가적으로 몇 년을 투자할 거는 이유가 없어진 것 그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공의 대표가 여러분들 요구했던 7대 요구 조건을 국가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을 이제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데 현재 추세 같으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낮은 거면 이제 지금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가는데 뭐 지금 이제 7개월째 돼 가지고 언급실 위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럼 얼마 정도까지 이걸 견디낼 수 있겠느냐 지금 전공의들의 의도나 의향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은 몇 년 간다는 이야기죠 몇 년 몇 년 간다는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걷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까 이 제도를 추진했던 사람들의 진태도 여러분들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위험한 일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력을 지고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을 딱 장악하게 되면은 상황이 1960년대 쿠바에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잔 에프 케네디 행정부가 범했던 실수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우리가 남의가 똘똘 뭉치는 겁니다 집단적 사고가 여러분들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이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여러분 저서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이 여러분들 쿠바 정부를 되엎기 위해 가지고 게릴라 전쟁을 벌였던 그것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집단적 사고에 빠져 있는 거죠 집단적 사고에 집단적 사고는 필연적으로 뭡니까 파국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가능성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위기 상황까지 감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딛고 있는 땅바닥에 가라앉는 것도 집단적 사고에 희망사고에 정신성리에 빠져 있으면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대통령께서 주말에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보고 채널을 보지만 그냥 채널A, TV조선, NBN, YTN, KBS에 주말 저녁에 8시나 9시 뉴스에 다루진 의료 사태 관련된 여러분들 방송만 모니터를 하더라도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되면 전부 하단에 있는 댓글만 쫙 확인하더라도 민심의 동태를 금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중간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심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그거를 여러분들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 뭡니까 그냥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KBS, NBC, YTN, TV조선, 채널A에 여러분들 의료 관련된 방송의 하단의 댓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재를 못한지만 그 하단을 보면 민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동시에 사건의 실상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떻게 보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럼 밑에 애들이 어떤 보고를 하든지 간에 실상을 착하게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은 다 회사로 따지게 되면 다 월급쟁이들이지 않습니까 부사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나중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거든요 정치적 책임을 전부 다 대표이사가 지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길을 가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윤 정부에 대한 무슨 엔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정도 가면 저도 참 그분들이 앞이 안 보이네요 어마어마한 위기인데 서울시내 여러분들 언급실이 부분 중지가 되고 이거는 엄청난 경보험이지 않습니까 그걸 군의관과 공보위를 동원해서 막아야 되면 그 땜방지를 몇 주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출석 여러분들 연휴 넘어가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계속 전하는 방송 내일도 착실히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또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여러분 보내시고 또 첫 주 시작하는 날이니까 오후 가는 길 특별히 요즘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강구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삐또 없이는 미국의 아주 20대 젊은 의료 성교사들 그리고 성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한 내용을 주요 인물별로 여러분들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시고 그다음에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새로운 형태의 여러분들 그런 여행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미국 서부로 한번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가지신 분들은 여행을 가실 거는 시간이나 여유가 없으면 애리조나 답사기를 보시게 되면 좀 더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는 김동주 박사께서 집필하실 건데 일생일대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본인 인생에서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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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